오늘은 여주의 오일장을 찾아왔습니다. 여주 오일장은 성남의 모란시장에 이어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입구에 각종 야채들도 이제 천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엉차 체지방 분해하고 완성변비를 해결해 줍니다. 오골개와 닭들도 나와 있네요. 이제 드디어 묘목을 심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사첼나무도 있고 왕배추, 홍매실, 황도, 복숭아, 마실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아직은 뭐 일부 나와 있다 하고 점점 더 가짓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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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목같은 경우에 나무들이 한 40% 올라가지고 13,000원, 12,000원 그 정도 선의예요. 뿌리도 이렇게 좋아야 돼요. 그런거 골라야되나요? 이 대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확인할거는 이 뿌리 뿌리가 좋아야돼 그리고 이거는 접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풀어드려요 보통은 손님들이 집에 가져가시면 이걸 안풀리고 그냥 심어요 그냥 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꼭 가져가실 때 풀어드려요 나무 심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절대 첫회는 나무 심으실 때 걸음 하시면 안 돼요 걸음은 언제 하냐면 11월 말쯤에 나무도 겨울에는 잠을 자요 잠을 잘 동안에 걸음을 주셔야 되는 거에요 나무는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흙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은가 보죠? 식목일 전후로 심는 묘목이에요 식목일 전후로 심는 묘목이라서 봄에는 그래서 이런 묘목을 많이 심어요 공다리들은 땅에 얼기 전까지 심어요 이게 하나만 좀 이게 하나 보고 있어요 파서 얘를 넣어요 구덩이를 깊이 파야 돼요 이만큼 심어야 되니까 구덩이 파서 얘를 넣고 물을 아주 많이 해주세요 넘치도록 한 두 벚꽃을 줘야 돼요 물을 넘치도록 준 다음에 오늘은 그냥 손으로 갈지 말고 살짝 덮어놔요 일부러 이렇게 덮어요 그런 다음에 2-3일 있다가 물 한 번 막 상으시고 그때 이제 4주에 왔으니까 잘 살아라 하고 따로 까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물기가 좋구나 설명해야 돼요 옛날처럼 저렇게 막 그냥 살면 안 돼요 덜 많이 생긴 게 뭐예요 직동나무? 직동나무? 그걸 짓는다 해서 내가 좀 더 알아보는 거지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게 안 좋아서 두 분이 잠이 신 것 같아 네 어디서 도와주러 오는 거라 아 장날 맛? 오늘 손님이 왔을 때 바빠요 이 고기도 안심 고기에요 제일 좋은 고기도 써요 안심? 안심 고기에다 야채 3가지 이건 뭐야 그럼 떡갈비인가요? 동그랑땡이라는게 계란도 제일 비싼걸로 써요 근데 우리가 좀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나는 집이 우리집이에요 이걸 안올려서 그렇지 아하 이거는 한팩에 만원씩이에요 이거는 도자기잖아요 그렇죠 삼촌들 이거 유튜브에 나온디야 빨리와 자생기러분 이건 막걸리 주전자네 막걸리에 막걸리 안에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제격인데 여기 전에다가 네 비오는 날은 많고 썰 때는요 3일동안 주로 써요 그럴거같아 요새는 안해섭시요 곱창집인데 전으로 아시나보다 네 예 예 예 예 아니잖아 한시간 그냥 갈까? 네 한시간은 안될거같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나비같애 꼼 펜지는 나비같애요 아 이름이 뭐야 이거 노란거 펜지올라 이건 비올라 아 비올라 이건 뭐 뭐 보라색 보라색 흰색 빨강 노랑은 펜지 그니까 꽃잎이 큰거는 펜지 우리 멍찜이 찾으러올 때 가져갈게요 멍찜이 좀 다시락시달려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잎 작은 애들은 비올라 전부 다? 네 색깔만 틀린거에요 아 그래요? 같은거는 비올라 가격은 어떻게? 요거는 하나에 700원 판으로 하시면 7,000원 12개 들어있고 12개 들어있고 음 이건 비올라 전부 이건 비올라 요거는 비올라 수선화 수선화 이건 어떻게 파세요? 수선화 4,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크로커스 하나에 3,000원 꽃 튀는건가요? 네 꽃이 저렇게 터요 사진에 있는 것처럼 요거는 미니 수선화 아 그래? 큰거구요 키가 크고 얘는 커봤자 10cm 음 겹으로 돼서 또 이뿌면 이게 속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꽃이 아 꽃이 홀겹이잖아요 홀겹이잖아요 홀겹 얘는 겹이니까 여러개 아아 그러니까 꽃이 좀 풍성하겠구나 그렇죠 얘는 꽃이 작잖아요 네 얘는 좀 커 꽃 자체가 커요 그렇구나 제가 같은거는 큘립 큘립 하나에 3,000원 빨려 이곳 여주와 이천에는 또 유명한 것이 있죠 이곳에만 생산되는 자체 쌀이 왕실의 진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지한새우가 나왔네 이거 어떻게 파세요 여주 지역은 남한강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네 그런 지역이죠 이곳에는 남한강에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해서 그리고 바닥에는 주로 모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주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흙냄새가 나지 않고 또 고기의 그 맛은 아주 단맛이 낫기 때문에 특히 그 쏘가리와 잉어는 아주 최고로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중에서도 최고는 이게 오래가나봐요 수명이 남한강에서만 잡히는 금잉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지금 매기와 요란거는 다만 쏘가리 같은데요 다만 예 빙어도 아직 올라오고 있고 그 각종 어트들이 많이 있네요 어떻게 맛있게 하시나봐 예 이제 직접 해갖고 오니깐 믿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네 뭐예요 엄마예요 엄마야 이것도 3,000원이예요 3,000원? 2만 5,000원 얘는 2,000원 더 작아서 얘는 더 커서 3,000원인 거고 얘는 커서 어 어 어 얘는 또 4,000원짜리 어 이것도 하나 더 줘 얘 얘로 한 번 더 드려 이거 드릴게 똑같아 3,000원 3,000원 2만 5,000원 섞으셔도 되고 하나하나씩 할까? 하나하나씩 할까? 생각 좀 해놔 하나하나씩 할까? 이거 말 한 번 야 콩나물 여기 있어 콩나물 여기 있어요 네 어 많아요 네 맘만 드세요 네 잠시만요 네 주는 건가요? 다 따로 드리세요 따로따로 담을까요? 콩나물은 따로 드리고 3,500원 주시면 되고 4,000원 주셨고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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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밖에 없는 반찬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이게 갑오징어라는 거예요 갑오징어? 네 이거는 반찬 가게도 없고 재료 상에도 안 나오고 이런 거 안 만드시나 보죠? 다른 분들은? 안 만드는 게 아니고 네 갑오징어 한 마리에 2만원과 3,4만원 하잖아요 네 그러죠 그거 말려가지고 500g이 안 나와요 만원에 팔을 일 없죠 이거는 서울, 경기, 강원도에서 이거 파는 데 우리밖에 없어요 아 귀한 거네 아 귀한 거네 반찬 가게도 안 나오고 재료 상에도 없는 거고요 아 이건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근에 만원이에요 음 황태포도 똑같고요 황태포도 똑같고요 황태포도 똑같고요 네 알지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황태를 더 좋아하는데 네 이거는 재료 상에 있는 나오는 거고 네 재료 상에 없는 거니까 요거를 주로 마세요 그리고 오징어 같은 거는 딱딱하고 질기잖아요 부드러워요 좀 뒤쭈기답니다 아 양념은 한 20가지를 넘게 드려서 맛있죠 네 예 게장도 이거 지금 킬로가 넘는데 그것도 맛있죠 지금 이거 15,000원 해드리는 거예요 맛있어요 이거 엄마 카스테라예요 잘지않은 거 맛있어 어머니 가게 넘겨야겠네 아이고 아이고 아 똑같은 걸로 네 맛있어 이거는 아빠를 잘라내고 몸통만 지금 킬로가 넘는 거니까 음 그리고 가성비가 좋잖아요 맞고 마시지만 음 1킬로가 넘는데 1만 5천원 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싼 데가 2만원이고 평균 2만 5천원 3만원이에요 1킬로에 주부들은 다 알아요 온 호우고요 아 예 군침 나 술 안주 아 좋지요 하하하 하하하 원래 저 노인분들한테는 호우같이 좋은 게 없는 거거든요 응 달팽이나 저거보다도 콘드레칭이나 이거 만드는 게 더 좋은 거네요 바울이만 돼도 응 장보가 하신 분들한테는 관절념에 쳐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이 내린 선물이에요 아 이게 관절념에 좋다 4천원 6천원이야 멸가루 값이 올라서 그런가 예언물이 좀 축소적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하하하 야 반건조 품으시며 반건조 품으시며 반건조 품으시며 내려오다 해야 돼 여기야 야 가본정과 가본정과 황태입니다 황태입니다 황태 야 근데 빵이 맛있게 만들었다 빵이 달지 않아서 드셔본 분들은 다시 다 재구매하시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우리는 아빠를 잘라냈어요 몸통만 좀 치료가 넘는 거에요 양도 많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모조 좀 해. 자, 수요 반찬, 수요 반찬. 하나 더 남으세요. 예. 만 원 하나 더 서비스해서. 이건 뭐, 모조품인가? 이거는 만두 점검이에요. 이거 얼마씩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큰 거 3만 원, 작은 거 2만 원이에요. 됐어. 이거 뭐. 이거 뭐. 상당뇨. 그 점검해 드릴게요. 다 한 팩이 어떻게. 한 팩 4천 원씩이요. 만두도 있어요. 만두도 그렇게 파는. 한 팩 5천 원이고요. 여기는 또 김치만두 있어요. 여기는 또 김치만두 있어요. 네. 다른 거야 이게? 닭발 국물. 네. 국물낭고. 투표. 통닭발이고요. 오ろ replicated. 옆에서 씻기. 그래서 당대답. 편드라이터екav. 팬들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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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뭐예요 소금 치즈 어 맛있겠는데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이름이 뭐예요 이거는 그럼 이름이 뭐예요 치즈 치즈 돈까스 아 등심이요 으 그냥 하면 아 아 아 아 아 아 등심으로만 하시 그 하기도 하고 치즈 거기다 얹어 뭐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으 아 아 0 2 으 으 으 어 그럼 온 식구 다 즐길 수 있겠구나. 아빠 술안주, 애들 간식? 그렇죠. 제가 얼마나 맛있어. 아, 여기 사실 거예요? 네. 응, 이럴 줄 서.